스포츠 우리도 이렇게 이런 점이 생각한 거네 그러면은 다 그래 어떤 분이 있는지 얼굴 푸짐이 없었나? 다 된다 이거 손님은 어떻게 끊었어? 다 앞에 스파라가 얼굴 푸짐을 걸어 봤는데 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얼마나 했다고 일단 머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연습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좋은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 분은 그 분은 좋아집니다 알겠죠?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